기어 타임즈 안녕하십니까 기타리스트 고태영입니다 네 퍼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스튜디오의 귀한 손님 모셨습니다 아니 사실 태영씨가 나오는 리뷰가 반응이 진짜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이 그 프로 세션 기타리스트의 진짜 실제로 장면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그게 현업에서 어떻게 활용 되는지를 보는 기회는 진짜 귀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말로 돈 주고도 못 보는 그런 기회라고 이제 생각들을 해 주시니까 태영씨가 나오시는 편들을 굉장히 뭔가 그 교보제처럼 많이 활용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이펙터 타임즈 뭐 기어 타임즈 뭐 불문 코너 별로 또 태영씨가 이제 와주시면 뭐 이제 저희도 너무 이펙터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어서 저희한테 너무 좋은 기회고 그리고 사실 저한테는 태영씨만 믿고 가면 되는 리뷰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편한 또 2시간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은 HX1 같이 리뷰를 해 볼 건데 아까 저희가 리뷰를 시작하기 전에 어 태영씨하고 어제부터 이제 막 톡을 하면서 여러가지 이제 뭐 리뷰를 어떻게 진행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봤는데 오늘 2시간에 걸쳐서 이제 리뷰를 진행을 해 볼 거예요 일단 오늘 여기 있는 모델들 중에 이 모델 HX 스톰프 모델은 저희가 오늘 리뷰를 하는 모델이 아니고 이 HX1 모델이 오늘 리뷰를 하는 모델인데 여기 보면은 싱귤러 사운드라고 아예 나와 있죠 이게 소리를 딱 하나 낼 수 있는 여러가지 이펙터 중에 하나를 골라서 뭘로 활용할 것인가를 정한 다음에 그걸 이펙터 체인 안에다가 어디에다가 배치를 할 것인가 앰프가 있다면은 앰프의 뒤에 올 것인가 앞에 올 것인가 이런 셋업에 따라서 굉장히 다채로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약간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 그 군대를 포지시킬 때도 약간 독립유군처럼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하면서 자기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이펙터의 이제 역할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HX 스톰프를 갖고 왔는데 이거는 지금 프리앰프의 역할을 앰프의 역할을 앰프의 역할을 오늘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앰프의 앞단에 왔을 때와 뒷단에 왔을 때에 그렇게 두 가지 구성으로 여러분들께 리뷰를 전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렇게 정했는데 자세하게 어떤 식으로 그러면은 진행하게 되는 걸까요? 어... 보통은 이제 드라이브나 앰프 앞단에 거는 모노 이펙터들과 이제 앰프 뒤에 공간 계열 보통 요즘은 스테레오도 많이 쓰고 이제 해야 되는데 그렇죠 연결도 복잡하고 하니까 그냥 스톰프로 이용해서 앰프를 놓고 얘는 이제 샌드 리턴으로 체인으로 이제 루프의 순서를 바꿀 수 있으니까 여기 있는 앰프의 앞쪽에 걸어서 모노 소스를 좀 들려 드리고 뒤로 옮겨서 스테레오 공간계 소스를 들려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럼 첫 시간에 이제 저희가 그 앰프 앞단에 거는 다이나믹 계열의 이제 사운드들을 좀 리뷰를 위주로 하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공간계 사운드로 앰프 뒷단에 걸린 사운드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HX 스톰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멀티 이펙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안에 다양한 이펙터 체인들을 활성화 시키셔 갖고 여러분들이 사운드를 세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이펙터고 오늘은 여기서 이제 앰프의 기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이펙터 같은 경우에는 멀티 이펙터로 다양한 톤을 한꺼번에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소리야 어차피 힐릭스 하면 다들 뭐 요새 우리나라에 적재도 사용하고 있고 뭐 힐릭스 너무 유명한 거다 보니까 제가 저는 이제 오늘 리뷰를 소리는 사실 유튜브에도 많고 소리는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힐릭스에 있는 앰프와 IR 쪽 빼고 모든 이펙터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까 그렇군요 네 저는 사용법 위주로 사용법 네 연결과 사용법 어떤 식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지 네 요런 것들 위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이펙터는 이제 라인 6사의 HX1인데요 이게 국내 출시가는 아마 50만원대 60만원 어쨌든 언더로 네 책정이 될 예정이라고 하구요 지금 HX스톰프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이 조금 넘어가는 가격대 그래서 만약에 라인 6로 이렇게 오늘 태훈씨가 보여주시는 이 구성으로 구매를 한다면은 약 한 뭐 160에서 한 170 정도 사이에 그런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뭐 라인 6를 워낙에 좋아하기 때문에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운드 자체를 뭐 어떤 사운드가 들어있어요 이런거 이제 여기서 다시 리바이브라는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전반적인 이런 스펙들과 어 구성들을 살펴본 다음에 바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앞단에 들어가 있는 다이나믹 계열로 활용할 때 어떤 사운드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HX1은 페달보드에 손쉽게 구성가능한 초소형 스테레오 이펙터 페달입니다 요렇게 설명이 나와있네요 컨트롤 굉장히 직관적이죠 보기만 해도 엄청 직관적이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HX 이펙터 라인업에서 가져온 250개 이상의 이펙트 그리고 그 추가 구성이 가능한 익스펜션 포트 익스펜션 페달이나 트위스트 스위치 푸페달 이런 것들도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장성도 가지고 있구요 그리고 미디 그리고 DSP 바이패스 설정도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리버브 딜레이 다이나믹 이펙트 뭐 이런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앰프와 IR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구요 이 한 번에 한 개의 이펙트를 사용할 수 있는 표준 스톤박스 하고 동일한 기능을 갖고 있는 이펙터다 대신에 스톤박스를 어떤 스톤박스로 구동시킬지를 그때그때 곡의 필요에 따라서 바꿔서 설정을 하실 수 있다는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장 프리셋 슬롯이 128가지가 제공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곡에 따라서 필요한 조커 카드처럼 곡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테레오 다 지원이 되고 구성 자체가 굉장히 뭐 직관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멀티 이펙터에 약간 좀 울렁증이 있으신 분들도 이거를 내 페달보드 안에다가 약간의 디지털 한 스푼 정도 추가한다는 느낌으로 요거 하나만 갖고 오시는 정도면은 굳이 이렇게 멀티에다가 이 막 그 어떻게 보면은 이런 설정하는 것도 디지털 설정 자체가 좀 어색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냥 꾹꾹이 보드에다가 가운데다가 약간 이렇게 중간에 넣는다 생각하시면은 그렇게 크게 멀티 이펙터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뮤지컬 보러 가면은 이제 배우분들이 여섯 분인데 그중에 이제 되게 중요한 주인공의 롤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중에 한두 분은 멀티맨처럼 계속 다른 역할로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그런 역할을 한 이펙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특히 모듈레이션 같은 경우를 하나하나 다 다른 꾹꾹이로 이제 놓으려면은 공간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게 되는데 그 모듈레이션이 곡마다 모든 모듈레이션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 곡에서는 내가 얘를 코러스 역할로 놓고 그 다음 곡에서는 뭐 페이저로 놓고 그 다음 곡에서는 뭐 드라이브 계열을 하나 활성화 시켜가지고 드라이브를 좀 더 풍성하게 하는 식으로 놓고 해서 곡마다 셋업을 달리해서 여러분들이 다채로운 사운드를 하나의 제한된 공간 안에서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이 가장 클 것 같습니다 네 HX1 그럼 지금 오늘은 이 다이나믹 계열 앞단에다가 놓인 그 상태로 한번 설정과 설명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설정 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엄청 간단해서 그냥 길게 누르면 바로 설정으로 들어가요 어 그러네요 이건 뭐 게이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노이즈가 있다든가 네 아니면은 뭐 드라이브 슬라이스 같은 거 쳐야 될 때 네 게이트를 바로 설정을 여기가 이제 게이트 섹션이고 네 온오프 뭐 Threshold Threshold랑 DK가 있고 네 여기가 이제 임피던스 값을 조절할 수 있는 음 인피던스 값을 조절할 수가 있어서 네 그러니까 그 임피던스를 중요하게 그러니까 톤 입력 자체에 임피던스를 맞추면 네 네 그거를 오토로 할 수도 있고 조절할 수도 있는 설정인 것이고요 네 여기가 이제 스테레오와 모노가 아니에요 스테레오와 인서트 기능으로 되어 있는데 아 그렇군요 네네네 스테레오로 하게 되면 우리가 그냥 모노 이펙터 모노인 스테레오 아웃으로 쓰거나 네 아니면 스테레오 스테레오 아니면 모노모노로 쓰면 돼요 네 근데 이건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이븐타이드에 H9이 나온 지가 지금 10년이 넘었고 네 모비우스 그 스트라이먼의 모비우스도 되는 기능인 이 인서트 기능인데 네 우리나라에 사용을 하는 사람은 전 많이 못 봤어요 이거 어떤 개념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 많이들 요새 4CM이라고 네 4CM 메소드를 앰프 샌드 리턴을 하거나 이펙트 그러니까 여기 모노 인아웃을 놓고 샌드 리턴으로 다른 이펙터를 그렇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프리로 놓으면 이 샌드 리턴보다 앞에 걸리는 거고 포스트로 놓으면 뒤에 걸리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이 이펙터의 위치를 바꿔서 사용하는 거고 이 설정은 글로벌이 아니고 프리셋별로 그래서 아 그렇군요 제가 원하는 위치에 사용할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사용하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샌드 리턴에 콤프레소를 만약에 넣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와우를 쓴다 네 와우를 그냥 쓰게 되면 와우 그러니까 와 페달에서 와우에서 와우만 너무 크게 들리고 우는 너무 작게 들리는 경우가 있어서 콤프레소를 와우보다 뒤에 걸어서 그 레벨을 좀 맞춰줄게 좋네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네 근데 반대로 피치 계열 와미를 쓴다거나 아니면 뭐 하모나이저 같은 거 네 네 아니면 요거 이번에 아 이제 이번 테크 흘릭스 쪽에서 jetzt 업데이트가 되면서 피드백 허가도 생겼거든요 그 디지텍 사 sexy 그런 것들은 드라이브 뒤에 걸게 되면 약간 왜곡이 생기기 때문에 피치가 제대로 걸리지 않아서 보통 드라이브 앞단에 쓴 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클린톤이기 때문에 너무 짧아져서 끊기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저는 앞에다 콤프레서를 걸고 릴리지 값을 끝까지 길게 해놓고 그 뒤에 피치 계열이 부터를 놓으면 거기서 보상이 되겠군요. 보상이 돼서 드라이브가 없이 먼저 걸리더라도 길게 쓸 수 있죠.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태영씨의 리뷰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진짜 꿀팁이네요. 그럴 때는 예를 들어 샌드리턴에 콤프레서를 걸었을 때 프리로 놓고 쓴다거나 와우를 쓸 때는 포스터로 넣어서 이런 설정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세팅이 아니고 하나하나의 프리셋별로 다 따로 세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스테레오 이펙터라고 해서 다들 스테레오 쓰진 않으시잖아요. 모노를 쓸 때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그렇게 많이 쓰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모노 스테레오가 아니고 스테레오가 아니면 인서트에서 이렇게 위치 선정을 더 다채롭게 좋습니다. 좋은 꿀팁이었습니다. 뭐 안에다가 드라이브를 걸고 내가 드라이브와 앞뒤에다가 앞에 부스터로 쓸 수도 있고 아! 개인 부스터로 쓸 수도 있고 뒤에다가 볼륨 부스터로 쓸 수도 있고 아! 좋습니다. 자! 뒷페이지로 가면 인풋 레벨을 인서트와 라인 레벨 아웃 조절할 수가 있고 지금 사운드로 툭툭 튀는 게 느껴지네요. 이거는 이제 트루 바이패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나는 아날로그 보드를 쓰겠다. 근데 거기로 모든 걸 해결된다면 진짜 보드가 말도 안 되니까 트루 바이패스로 놓고 아날로그에 디지털 한 스푼 같은 느낌. 근데 어쩔 수 없이 트루 바이패스로 하다보면 팝핑도 생기고 그럴 수가 있고 그게 싫다 이런 사람들은 DSP 바이패스를 쓰시면 되고 좋습니다. 자 이거는 뭐 스크린 밝기 조절이고 다양한 세팅이 가능하네요. 자 탭 플래시는 요 탭 요것도 싫다 싶으시면 끄시면 불 안 들어오는 아 그러네요. 그 공연장 같은 소극장 같은 공연장에서는 너무 밝은 불을 거슬릴 수가 있거나 모듈레이션 계열을 안 쓰면 이 탭이 필요 없을 수도 있고 네 굳이 필요 없으니까. 네. 좋습니다. 소극장의 여러분 공연 분위기까지 생각하는 이 디테일 아마. 어우 저희 막 테이프 붙이고 이런 것도 많이 하는 거고 그래서. 네. 그쵸. 좋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면 이제 프리셋을 했을 때 바로 로드할 거냐 뭐 아니면 몇 번부터 지금 0번부터 127번까지 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이 공연에서 저장한 프리셋을 몇 번부터 몇 번까지만. 아 그것도 좋네요. 근데 이건 요즘 디지털 리펙터에 많이 되어 있어서. 근데 이런 기능을 디테일하게 써볼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놓고 그러니까 확실히 필드에 워낙 많이 계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1번부터 9번까지 이 가수. 뭐 10번때는 이 가수 저가수 해서 안 그러면은 찾으려면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야말로 스튜디오에만 있다 보니까 그냥 굳이 설정 안 하고 찾으면 되는데. 무대에서는 그 시간 1분 1초가 진짜 아까운 시간이니까 좋네요 이런 디테일들. 다음 페이지는 이제 익스프레션 세팅. 근데 이게 저는 진짜 신기한 게 라인 6사만 저는 본 것 같은데 익스프레션 할 땐 보통 TRS 잭을 꽂는데 이 친구들은 TS 그냥 55로 가능하게 만들어서 TRS 하나로 익스프레션 두 개로 쓸 수 있고. 오 그거 되게 편하네요. 네 스위치로도 쓸 수 있고. 자 다음 페이지로 가면 익스프레션에 대한 뭐 위상 변환. 그 다음에 이 익스프레션 페달이 프리셋 별로 먹냐 글로벌로 먹냐. 근데 이게 참 라인 6의 특이한 점인데 저는 아직 스튜디오에서밖에 안 써서 템포나 피치를 우리가 곡 중간에 바뀌었을 때 이거를 갑자기 확 바꿀거냐?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꿀거냐가 있더라고요. 아 그 얘기에요? 아 진짜 신기하다. 네. 저도 테스트만 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갑자기 확 바뀌지 않고 서서히 바뀌게. 오 진짜 정말 디테일한 기능들을 많이 제공을 해주네요. 좋습니다. 여기는 미디 지금 현재 미디 여기 아웃에서 인으로 넣었는데 현재는 뭐 프로그램 체인지나 이런 건 쓰진 않을 거고 그거에 대한 세팅이 미디 세팅. 여기서 클락을 여기서 받는다. 오늘 시키면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오 그러네요. 그러면서 옛 템포를 바로 여기서 따라가기 때문에. 스웨이브가 되는군요. 여기서. 그쵸. 이런 식으로 따라가게 되고 템포도 프리셋 별로 할지 글로벌로 할지. 그 다음에 여기는 튜너에 대한. 네. 세부. 세부 조어. 여기까지가 이제 세팅이 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세팅만 해도 뭔가 굉장히 영양가가 높네요. 근데 너무 편하게 돼 있어서 다들 보면은 어디로 들어가고 또. 맞아요. 세부적으로 들어가고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게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좋습니다. 사실 뭐 여러분들이 이런 거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왜 건드리는지 어떻게 건드려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한테 오늘 굉장히 좋은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한번 두 개를 누르게 되면. 어 프리셋을. 프리셋을 빨리 이렇게 찾기 편하게. 그러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온이 되게. 그 찾아서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두 개를 오래 밟고 있으면. 튜너가. 튜너겠죠. 이렇게 하나 연결해서 탭을 쓰고. 길게 누르고 있으면 이제 플럭스 버튼으로 바뀌어요. 보라색으로 살짝 바뀌네요. 네. 이걸 누르게 되면. 여기 바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오. 네. 바뀌게 되는데. 요즘 뭐 스냅샷이나 이런 캡처 같은 것들을 해가지고. 파라미터 바꾸는 것들을. 바로바로. 아. 모든 값들을 바꿔서 쓸 수 있네요. 그렇군요. 이거에 정말 좋은 점은. 세팅에 가서 보면. 온타임, 오프타임이 있어서. 응. 지금은 빠르게 돼 있어서 얘가 이렇게 빨리 빨리 가잖아요. 온타임을 이렇게 길게 하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고. 오. 오프타임도 이렇게 길게 하면은. 떨어지는 것도. 오. 이거 신기하다. 그쵸. 그래서 제가 뭐 피치를 하게 되면. 그 설정에. 지금은 근데. 이렇게 되면. 네. 세컨드. 미리 세컨드로 돼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한번 딱 누르게 되면. 템포로. 그러게요. 비트로 바뀌네. 비트로. 제가 그 비트에 맞춰서. 이게 온타임, 오프타임도 되고. 이 온타임, 오프타임에. 커브도 조절할 수 있다. 오. 그러게요. 커브 조절이 되는구나. 네. 이게 정말. 잘 만든 기능. 오. 이거는 굉장히 놀랍네요. 여기서 커브 조절이 되는 거. 그래서 이 플럭스 버튼을 잘 사용하면. 아주 다양한. 그러게요. 그 페이드 인아웃 할 때. 마치 그 DEW에서 우리 디테일 만지는 걸. 여기서도 할 수 있는 느낌이네요. 볼륨을 해놓으면. 그 페이드 슬로스월도. 그러게요. 할 수 있는 것이고. 오. 너무 좋습니다. 오. 굉장히 영양가가 높습니다. 이 플럭스가 제 핵심인 것 같아요. 오. 태용씨 기타를 뭐. 지금 전혀 연주를 안 해주고 계시는데도. 지금 굉장히 많은. 영양가 많은 컨텐츠들이 생산이 되고 있어요. 이제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 좋습니다. 자. 여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버즙이라는 프리세스로 제가. 저장을 해놨고. 네 좋습니다. 지금 켜져 있는 것은. 요거에 대한 루프. 이거는 드라이브 앞단에 걸려있고. 이렇게. 앰프 하나. 이렇게만 딱 걸려있는. 그냥 클린한. 클린한 상태입니다. 자. 뭐를 하나 걸어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치를 한번 걸어볼까요? 피치. 와미를 한번 해봅시다. 좋습니다. 포지션은. 이제 우리가 이런. 익스프레션을 지금 제가 연결했는데. 익스프레션으로 아까 같이.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플럭스 버튼으로도. 음. 여기가 포지션이 가게 되겠죠. 지금 페달 TRS 아니고 TS로 그냥 연결하신 건가요? 아. 현재는 TRS인데. TS 케이블로 연결해서. 네. 자. 기본 세팅을. 유니즌. 많이 쓰는 옥타브 위로. 네. 해놓으면. 우리가. 오. 좋습니다. 와미를 쓸 수도 있고. 플럭스를 해서. 와. 이거 진짜. 좋네요.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해놓는데. 제가 뭐. 온타임을. 2분음표. 음. 그러면 좀. 더 천천히. 플러스를 밟았을 것 같네요. 아웃타임도. 2분음표를 해놓고. 네. 예를 들어. 드라이브 세팅에다. 끄는 상태는 그냥. 드라이브 세팅에서. 이런식의 비트에 맞춰서. 여기 있는 비트에 맞춰서. 이거를 내가 굳이. 발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비트에 맞추지 않고. 이 비트. 느린 비트. 사실. 자연스러울 수가 없죠. 그렇죠. 설정에 놓은 걸로 딱 하면은. 와. 진짜 이거는. 이렇게만 이 이펙터로 쓸 수 있으면. 이미 여기서 돈값 다 하고도 남았죠. 그렇죠. 나는 생각이 드네요. 오. 진짜 꿀팁입니다. 우리가 그냥 편하게. 와미를 쓸 수도 있지만. 네. 이런 플럭스를 이용해 가지고. 비트에 맞춰서. 굉장히 새로운 사운드들을. 그러게요. 그러면 지금 궁금한게. 지금은 완전히. 리니어로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렇죠. 이걸 약간 이런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그게. 우왕. 우왕. 끝에서. 더 빨리. 이런식으로 하게 되면은. 한쪽만. 이런식으로. 반대로 한번. 네. 반대로. 오. 미리 가는. 야. 아. 지금 기분이. 뭔가 현장에서 이렇게 투박하게 하는게 아니고. 해놓은 다음에. 진짜 DEW에서. 막. 진짜 한땀한땀. 우리가 공들여서 하는거를. 여기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그 정도 디테일이. 그렇죠. 거기다. 저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요. 루프 앞에. 콤프레서 같은걸 하나 걸고. 이렇게. 릴리즈를 끝까지 해서. 최대한 좀. 하이에서도. 보상받을 수 있게. 길게. 할 수 있게. 세팅을 해서. 좋습니다. 어. 이게. 그러니까. 어떤. 이펙터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겠고. 그런. 사운드적인. 현장에서 경험한. 노하우도 있어야지. 생각할 수 있는. 같은 이펙터를 주더라도. 활용도의. 진짜. 천차만별인 포인트가. 약간. 이런 포인트인데. 여러분들은 오늘. 진짜 좋은. 또. 강의를 하나. 태형씨 덕분에. 듣게 되신 것 같습니다. 자. 칭찬을 해주시니까. 그러면. 다들 안 쓰는거. 좋아요. 좋아요.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펙터 중에. 아. 이건. 스테레오로 써도 되지만. 모듈레이션에 가면. 여기서 이름이. 이. 버블 비브라토. 네. 이건. 보스 예전. VB2. 비브라토. 모델인데. 요즘은 와자에서. 새로 나오기도 하는데. 전 이걸. 엄청. 좋아하고. 자주 사용하거든요. 아. 그리고 세팅하는거를 안 보여드렸구나. 이게 정말 쉬운. 이유가. 제가 이 플럭스나. 익스프레션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설정하겠다. 제가 스피드나. Depth를 이제 설정하겠다면. 길게 누르고 있으면. 어. 이제. 여기가 박스가 하나 생기면서. 그러네요. 박스가 하나 보이네요. 제가. 껐을 때는 0. 켰을 때는 이제. 몇으로 놓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켰을 때. 오. 껐을 때. 0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들려드리면. 요런. 비브라토. 근데 요런거는 사실. 많이 쓰진 않을거 아니에요. 이렇게 느리게. 네네. 저같은 경우는. 언제 사용하냐면. 하모닉스 할 때. 하모닉스 할 때. 지금 Depth가 0이니까. 민망하단 말이죠. 아. 이게. 엄청나게. 민망한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죠. 이런거. 코드는 괜찮지만. 근데. 프레이즈도. 계속. 하모닉스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페달 같은 경우로. 요런 데만. 페달로. 자기가 원하는 만큼. 걸어주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군요. 이러면. 와. 그러네요. 암이 없는 기타로. 그러게요. 민망하지 않은. 하모닉스. 우리가. 잡았을 땐. 하모닉스가 할 수 있지만. 네. 맞아요. 지금.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도 할 수도 있지만. 오. 이런 비브라토로 이용해서. 하모닉스를 세팅할. 그. 지금. 마이클 란다우드. 딜레이 같은 경우. 이렇게. 익스프레션을 많이 사용하고. 양조절. 아니면. 예전. 딥어풀도 했던. 스티브무스 같은 경우는. 여러 개 볼륨파다를 놓고. 이펙터 양조절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 식으로 많이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Depth나. 이런 것을. 온오프가 아니고. 내가. 필요한 만큼만. 살짝만 거고. 음. 좀. 과하게 건다 치면. 그리고. 필요 없을 때. 딱 빼주고. 예. 전체적으로. 양조절. 기본 클린톤으로 하다가. 하모닉스 때. 민망하지 않게. 싹. 도와주고. 그게. 잭아일드가. 피킹하모닉스 할 때. 저형은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우하는 소리가page. 그게 그 형은 이제. 덧노베 유니바이브 가지고. 에는 이제. 익스프레이션 페달이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하모닉스 할 때만 이렇게 싹 해서 더. 과한. 비브라토를 더 드라마틱하게 그 체킹 하모닉스가 훨씬 더 주인공같이 나오게 그냥 생소리라기보다 거기에 바이브를 걸어서 그게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 와 이건 진짜 좋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피지컬의 한계를 현장에서 나올 수 있는 피지컬의 한계를 설정으로 더 보완해주는 그런 식으로 진짜 이거야말로 정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비브라토는 세션 많이 하는 미국 마이클 탐슨 같은 경우도 많이 쓰고 하모닉스가 사실 예쁘게 나오기가 힘드는데 이런 비브라토 이펙터를 걸게 되면 이쁘게 나올 수가 있어요 힘든데다가 내추럴 하모닉스 같은 경우에는 서스테인도 짧고 게이트 걸려있고 이러면 갑자기 툭 날아가고 서로 민망해지는 그런 상황에서 너무 좋은 TV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HX1의 기본 설명 리뷰가 아니었고 완전히 그 마스터 클래스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그런 리뷰였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신 거 이런 것들 그동안 공연 많이 하셨던 분들은 이거 꿀팁으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초보분들은 오늘 강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께는 저희가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런 기본 개괄적인 개념만 이해하시고 나중에 조금 실력이 는 다음에 다시 오시면 오늘 얼마나 굉장한 팁이 풀렸는지 나중에 또 체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앞단에 걸었을 때 그 사운드 세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이제 뒤쪽에 걸어서 공간계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는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제가 공부를 하는 기분이 들어갖고 너무 재밌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2부에서 공간계 마스터 클래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1부에서